한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장님들하고 단체원들하고 다 가지고 나가서 진짜 너무 무서워 그리고 또 환경을 바꿨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아침에 들으니까 더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좀 취업하고 가고 싶어요 마을만 되니 커피를 쓰여야 돼 세마 호 아, 통장 세마 호 통장에 가슴게 통장에 가슴게 통장에 가슴게 통장에 가슴게 통장에 가슴게 가슴게 통장에 가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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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장에 가슴게 통장에 가슴게 통장에 가슴게 독자로 그녀랑 독자로